안녕하세요. 브로커 프로듀서 송재찬이고요. 오늘 주말 오전에 저희 영화 브로커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 분들 입장에서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입장이세요. 고맙습니다. 만약에 연출을 맡은 감독 고레헤더입니다. 브로커 즐겁게 보셨나요? 많은 영화 중에서 토요일 오전에 브로커를 골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셨으면 다음에 또 친구를 초대해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되셔서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을 얼마나 귀한 손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인사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급장을 나아갈 때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갈 때 저분들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인가 세상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께서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다시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저희 영화의 여운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영을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 아침부터 브로커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에 본 브로커의 촉촉한 영향을 받아서 주말 내내 기분 좋고 따뜻한 주말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 첫 주차 무대 인사 첫 관인데요. 이렇게 꽉 찬 객석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또 고래다 감독님도 이렇게 함께하는 무대 인사라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또 고래다 감독님 내 한 소식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네, 많은 행보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부터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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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극장에서 한 호소도 지을 수 있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제 지난 2, 3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좀 좋은 일만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오전 저희 브로커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저희 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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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